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에게 요구합니다. 6월 25일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항체 치료제 델타 변이에 대한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세포조 실험 단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포조 실험 초기 단계의 결과 중화능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치료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 후 바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의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하였고 수주원의 시가총액이 몇 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을 활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조 실험 결과가 좋다는 결과로 해당 회사의 주가는 급등을 하였고 며칠 후 세포조 수준의 초기 결과 즉 신뢰성이 미약한 결과로 주가 급등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정부기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초기 단계의 세포조 실험 결과로 주가 급락을 하였고 다른 회사는 똑같은 세포조 실험 결과 주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급락한 회사와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급등한 회사의 주가 조작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해당 회사와 협의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초기 실험 단계 수준의 결과를 가지고 신중지 못한 발표를 한 태도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주가 조작 사건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의 초기 단계인 세포조 수준의 실험 결과는 남양유업의 주가 조작과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발표가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2월 11일 방대본에서는 항체 치료제의 세포조 수준의 결과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중환응이 현재히 감소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해당 회사에서 동물 실험을 거친 결과로는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초기 단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지요. 더불어 세계 두 번째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랄 판국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한 회사명을 언급하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주니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모든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주니 회사명과 양명은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회사와 양명은 모두 공개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인 고열시 복용화라는 해열진동제,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도 언급을 해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일관성 없는 정보 공개 여부 행동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질병관리청 청장인 정은경에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국내외 모든 백신 치료제에 대하여 회사명, 제품명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 결과는 최소 동물 임상이 끝난 후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신뢰성이 50% 이상 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치료제로 정식 승인된 엠데시비르와 항체 치료제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 쓰신 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주변에 청원 추천을 해주시고 꼭 본인들께서도 추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